옹성호 씨는요 외로움이 일상이지만 누구보다 단단한 소년 최주도 역을 맡았습니다. 옹성호 씨 왼쪽부터 시간 충분히 갖고 바라봐 주시고요. 늘 혼자였기에 감정표현에는 서툴지만 엉뚱하고 귀여운 반전현력으로 시청자들을 사로잡을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가운데도 한번 바라봐 주시죠. 청량한 미소와 함께 손 한 번 양손 흔들어 주셔도 좋고요. 감사합니다. 생애 첫 인생 캠터생을 예고하는 옹성호 씨의 연기 도전 기대가 많이 됩니다. 우측도 천천히 시간 갖고 충분히 인사 나눠주시고요. 우리 옹성호 씨 예비 시청자 여러분들께 우리 주문과 손가락 하트 한번 날려볼 것 같을까요? 손가락 하트 많은 사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왼쪽도 한 번 날려주시고요. 오른쪽도 뒤에도 좀 봐주세요. 네, 뒤쪽도 한번 봐주시죠. 여러분 충분히 되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잠시 무대 아래 내기석에서 기다려주시면 그 무대 아래로 내려와서 잠시만 기다려주시고요. 이것으로 홈트 타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대기하셨다가 예, 무대 회의 불이 세팅되며 바로 공동 인터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cuerpo cả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